오는 일요일 대구 전역에 올가을 들어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기온이 갑자기 크게 내려가 추워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구는 가을답지 않은 더운 날씨가 계속됐습니다. 지난 10일 낮 최고기온이 31.8도까지 오르면서 기상관측 사상 114년 만에 10월 기온으로는 최고기온 기록을 바꾸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오는 16일 토요일 오후부터는 이와는 반대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음 날인 17일에는 올해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영하 40도에 달하는 시베리아 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. 이에 따라 오는 17일 대구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예정입니다. 10월에 내려지는 한파특보는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입니다. 17일은 최저기온이 16일보다 14도 떨어진 3도로 예상되면서 대구는 올 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. 이번 추위는 18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또한 20일경에 북서쪽으로 대륙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추워질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중기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더 낮아 실제 느끼는 추위는 더욱 강할 것으로 대구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.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 내륙 곳곳에 첫 얼음과 첫 서리도 간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대구기상청은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농작물 냉해 예방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.